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도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있는 정의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툴은 G-Develop라는 툴인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프로그래밍 없이도 게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게임 제작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시간을 통해 가볍게 배워볼 수 있는 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Develop 소개 및 게임 제작을 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G-Develop으로 플랫폼업 게임 제작을 실조를 해보면서 G-Develop 사용법에 대해 같이 익혀볼 생각입니다. G-Develop에 대해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플로이한 라이벌을 개발한 오픈소스 게임 제작 툴입니다. 특징으로는 프로그램 지식 없이 2D 게임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 무료이며 툴 자체가 매우 가볍습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PC용 게임 말고도 모바일 게임 제작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툴과는 다른 점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게임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툴이 매우 가볍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한글화된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툴과 공식 문서가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처음 접하고 사용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고 이 영상을 따라 배워보다 보면 나중에 손쉽게 게임 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G-Develop 설치는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봐 하시면 되고 툴 자체가 매우 가볍다 보니 아마 몇 촌만에 설치 완료가 되실 겁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게임 제작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 기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객체 또는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게임 그래픽들은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라고 하고 이러한 텍스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텍스트 오브젝트라고 하고 오른쪽과 같이 이펙트 또는 특수효과들은 Particle Emoter Object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들이 화면상에 하나하나 배치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게임 화면이 되고 이러한 오브젝트를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좌표가 있습니다. G-Develop 화면상에서는 X 및 Y 좌표가 있는데 X 좌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며 Y 좌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또한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방향을 명시하기 위해 각도도 쓰이는데 각도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0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커집니다. 참고로 각도를 음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90도인 경우에는 270도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오브젝트들을 화면상에 배치하였다면 이벤트를 사용해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다양한 동적 요소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G-Develop은 지적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지만 이 이벤트가 그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단순하게 조건과 동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하게 해당 조건이 만족할 때 오른쪽 동작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아래 예시를 보자면 이처럼 조건을 넣지 않고 액션을 이렇게 넣은 예인데 이는 실행하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모든 스퀘어 정사각형 객체들을 삭제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이처럼 조건이 있었다면 엑셀 좌표가 100 미만인 정사각형만 삭제하게 됩니다. 보통 이벤트를 추가할 때 조건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예외적으로 무조건 실행하게 한다든지 또는 모든 객체에 대해 실행하고자 할 때 이렇게 조건을 넣지 않고 이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순서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자면 이처럼 이벤트를 실행했을 때 100,200 좌표에 정사각형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이벤트가 먼저 실행되고 그 후에 바로 정사각형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이벤트가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화면에는 스퀘어 객체가 표시되지 않겠죠? 아래는 두 이벤트 순서만 바꾼 것인데 이렇게 실행했을 경우 정사각형 오브젝트를 모두 삭제를 먼저 한 후 정사각형 오브젝트 하나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 최종 화면에는 스퀘어 객체가 표시가 되겠죠? 이처럼 순서에 따라서도 별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추가하실 때 이벤트 순서도 유의하시고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벤트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G-Develop에서는 G-Develop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미리 정의된 동작을 사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캐릭터를 키보드 하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면 원래는 이벤트를 사용하여 왼쪽 하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오른쪽 하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이벤트를 추가해야 하는데 G-Develop에서는 플랫포머 캐릭터라고 이를 지정하기만 하면 키보드 하살표로 해당 객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크린 밖에 나가면 자동 삭제되게 한다든지 또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드래그하여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등 이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동작들에 대해서 미리 구현해놓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구현된 동작 외에도 물체를 움직여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힘을 사용하여 물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해당 객체를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벤트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벤트 안에 액션으로 극좌표를 사용하여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x좌표와 y좌표의 힘 크기를 지정하여 x, y좌표로 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매우 잘 아실 개념이지만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드리자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2와 같이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문자 텍스트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속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고 변수 위치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글로벌 변수는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쓰임 변수는 각 장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 변수는 각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게임 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개념들을 알아본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G-Develop으로 앞에 그림과 같이 플랫폼 게임을 따라 제작해보면서 G-Develop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